마켓 리더 특급 전략입니다. 시장의 진정한 내공 선수로 평가가 되시는 분인데요. 이트레이드 증권의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문가 중에 전문가 아니십니까? 같이 아니십니까? 시장을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의 정체성, 도대체 이놈의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해외하고는 거꾸로 간다고 그러는데 종목들을 보면 52주 신고가도 나오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시장의 정체성부터 점검을 좀 해주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불마켓이 강세장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반대장이냐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항상 말씀드린 게 지금 강세장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경기 사이클이라든가 신용 사이클의 차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수가 부진한 거고요. 다만 전체로 강세장이기 때문에 수익률 게임 전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림을 간단하게 보면서 직관적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먼저 그림을 보시면 차트입니다. 많은 일반 투자자분들도 많이 보시는 건데. 차트 보시면 글로벌 증시, 다우와 다우 운송지수 모두 특히 보통 과거에 테크니컬하게 보면 이게 둘 다 치고 나가면 강세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강세장 시간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우리 증시는 상대를 못 넘고 있죠. 지수상으로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게 아무 이유 없이 있는 건 아니라 대체적으로 상대 여류에 있는 구간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여러분들이 오히려 뭘 보셨으면 좋겠느냐 하면 다음 그림인데요. 아무리 상대적으로 부진하지만 그럼 만약 크게 밀리겠는가 지수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싸기 때문입니다. 밸류에이션의 하방의 압력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이는데 2005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PBR로, 포드 PBR로 한 배 전후에서는 크게 안 밀렸습니다.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그렇다면 PBR, 포드 PBR 한 배 수준이 1900대 중반에 있다면 밀려왔자 4, 50포인트 수준이라면 우리가 하방에 대한 고민보다는 뭘 사냐에 대한 어떤 그걸 집중하는 것이 적절한 전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국 주식이나 한국의 환율은 저평가, 물론 기준점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저평가라는 것이 공론인데 그렇다면 해외 쪽 시장하고 자꾸 거꾸로 간다고 그러죠. 절대 숫자를 놓고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우지스는 연일 최고가를 경신한다고 그러는데 한국은 2천 이렇게 되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조금 심리적으로 격차가 생기는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결국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자본주의가 무너질 것이다, 종말할 것이다 했지만 결국 그 위기 이후에 다시 금융자본주의가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실물이, 그러니까 금융이 압도하는 게 아니라 금융이 선전적으로 나가는 국내입니다. 그래서 사이클, 주기로 본다면 경기 사이클보다 신용 사이클이 더 중요한데요. 결국 미융시와 우리 차이가 뭐냐.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음 그림으로 봅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편에 있는 그림이 미국의 대출 증가율이고요. 오른편이 한국의 대출 증가율입니다. 미국은 신용 사이클이 회복해서 가속 구간으로 가고 있고요. 한국은 신용 사이클이 회복 안 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러한 신용 사이클 상의 군명 차이가 이러한 디커플을 가져온 이유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도 상당히 낮아져 있다는 거죠. 이 차이의 가장 근본적인 건 결국 정책적 모멘텀의 차이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오늘 아쉬운 게 어제 금리 인하를 좀 해주고 우리도 이러한 일본마저도 양점 완화 가는데 좀 더 이러한 정책 사이클로 가준다면 좀 더 신용 부분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투자자분들한테 가장 말씀드리는 게 결국 이런 신용 사이클의 차이가 구조적 문제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구조적 문제라는 건 우리나라가 가계부처 문제가 터져서 정말 딜레버징이 가속화되는 그러한 신용 수축구멸에 갈 것이냐. 이런 우려들이 많으신데요. 다음 그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우리나라의 어떤 소득, 부채를 누가 갖고 있냐의 부분들을 보는 겁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부채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계부처가 터지려면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터지는 건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과 가계부처의 규모를 본다면 자산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사이클상의 어떤 강한 기조, 글로벌도 쫓아가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의 경우 신용 수축구멸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글로벌 경기라는 신용 사이클이 좀 더 강화되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외국인 유동성이 좀 더 들어와주고 우리의 어떤 제출지랑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화되면 우리도 빠르게 쫓아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1분기에 아마 GDP 나오면 예상보다 더 안 좋을 수는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 자체에 대한 어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나라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과 일본의 장기 불황을 보관하지만 우리가 무역 의존도 수출과 수입을 GDP로 나누는 걸 보면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죠. 일본은 미국과 비슷한 내수형 국가고요. 내외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나라가 프랑스, 캐나다, 독일 같은 나라들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GDP상의 어떤 스트럭처로 보면 꼭 메델란드, 벨기에처럼 거의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입니다. 결국 이후에 우리가 국민소를 보면 투자도 중요하고 내수도 중요하지만 결국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서 수출이 되면 우리나라의 GDP는 좋아지는 구조로 돼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글로벌 경기의 방향성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비해 네덜란드, 벨기에 보여드리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110% 수준까지 와 있고요. 우리나라가 1위나 국민소통하면 한 2만 270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나 벨기에가 과거 3만 달리 도약할 때 110%대 있다가 130, 140 오히려 더 올라갔죠. 내수는 내려갔지만 이 나라 주가도 좋았고 경제도 계속 좋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는 방향성은 일본과 어떤 독일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외수형 성진구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미래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핵심은 소비의 중심인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지금 조금 자산을 깔고 앉아있는 형태에도 많고 있어요. 좀 어떨까요? 물고가 트인다면 동조화는 분명히 다시 이루어질 것인데 타임이 언제인지 문제냐 이거 오고 있고요. 그러면 글로벌 트렌드를 동조화하는 쫓아가는 시장이 언제쯤 될 거라고 보시고 계십니까? 결국 우리가 이번 실적 시즌도 그렇게 실적은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쩌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바텀업으로 본다면 여전히 부진한 부분이 이어지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의 주력산업인 대형주도를 경영해 그게 산업재라든가 소재라든가 굉장히 해당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서 언급한 듯이 글로벌 경기와 신용사이클이 돌아섰다. 다른 말로 하면 더 구체적인 수출과 교육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거고요. 그 안에서 분명히 성장하는 섹터나 산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산업들은 상당히 선도할 거로 보고 있고요. 언제쯤이냐를 떠나서 그림 하나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그림이 3개 있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오른편 그림을 좀 보시면 이게 ERR이라는 게 뭐냐면 애널리스트의 어떤 전망치의 기대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인 리비절레이셔라는 건데 한국의 언인 리비절레이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나는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1분기의 실적이 안 좋겠죠. 안 좋더라도 그래도 주가가 더 빠지는 게 아니라 너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노멀 수준까지의 복귀 가능성이 높다. 눈높이가 미리 낮춰져 있는. 상당히 많이 낮춰져 있죠. 그래서 지금 언인 우리나 2014년 순위를 보면 한 110조 정도 돼 있는데 더 내려갈 겁니다. 한 95조 대로 내려간다 치더라도 이미 기대가 낮아져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중요한 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OEC 선의 수가 돌고 있고 당연히 글로벌 교육량 전망치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량이 는다는 건 우리 기업들에 있어서 이후에 이익 성장까지는 아니지만 매출 성장 측면에서는 분명히 가시권인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 그게 아마 1분기 지나고 한 2분기 지나면 올 가을 정도면 상당히 가시권이 들어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또 국내 자금 시장 사이클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 증시가 EPS 그로스는 강하지 않겠다. 제가 아까 그런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방금 마찬가지로 낮은 밸류어신이 상당히 킵니다. 미국과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PR이 상당히 싼 편에 속해 있고요. 또 반면에 채권 시장은 상당히 비싸져 있죠. 금리를 낮추지 않더라도 국제 금리는 사장 최저 수준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일드갭이라는 채권과 주식의 사이클 상의 변화 어떤 상대적인 매력을 본다면 일드갭이 우리는 지금 안 내려오고 있죠. 미국이 내려오면 주가가 강한 랠리가 나온 겁니다. 안 내려오고 있는데 방법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일드갭이 내려오려면 결국은 금리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EPS가 엄청 좋아져서 계산이 되거나 아니면 최종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우리나라 PR이 올라오거나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익이 강하게 가속붙기도 쉽지 않고 채권 수익률 부분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 힘든 시점이라면 오히려 PR적인 변화가 예상되지 않나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PR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성장적 플레이가 가능한 군면이 상당 기간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강세장으로 갈 것이고 지금도 강세장이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어떻게 준비를 좀 핵심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방금 전에 제가 봤을 때 그걸 성장이라는 보멘트에서 본다면 성장이 없는 세터는 좀 부진할 거고요. 성장 있는 세터 중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어떤 우리가 분류해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의 대수성장입니다. 화장품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IT에서도 중국의 수출 비중이 있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음식료라든지 예를 들어서 메일리업이라든가 ABC, 암호텍 이런 건 다 중국 관련 매출이 높은 것들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글로벌 산업구조 내에서 역할 분담이 생긴 것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보다는 하인스 사는 게 맞는 거죠. 결국은 분업 구도에서 우리가 상당히 강점이 있는 그런 부품이라든가 자동차도 부품이 난 거고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장주 플레이했을 때 결국 성장주의 추이를 볼 수 있는 거는 벤처 자금의 흐름입니다. 우리나라에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미국의 벤처 자금 흐름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소프트웨어라든가 마이오, 헬스케어라든가 인터넷 이런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면 그런 쪽으로 결국 계속 성장주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 시간 관계 상태를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항상 시간이 이렇게 모질라는 거죠. 제가 좀 말을 길게 한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트레드 증권의 리서치 센터의 윤지호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또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마스 고맙습니다.